Q.라이언스의 프리티 토스칸 찾았어요? 근데 우리... 그랜저 이제 좀 그만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이게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... 너무 많이 찍었어 근데 지금 그랜저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지금 딱 판매될... 구입한 사람이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시기라서 할 말이 없어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찍어놓으면 나가거든요 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금요일 소개해드릴 촬영은요 그랜저 HG입니다 너무 많이 찍었죠 2015년식 그랜저 HG 요거 솔직히 진짜 많이 찍었어요 찍으면 나가요 할 말이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일 많이 판 거 같아요 그랜저 HG, 산타페 HG, 소렌토 이런 거 진짜 많이 팔았는데 진짜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검정색이네요 검정색이죠 희두개 똑같이 가볼까요? 그전 영상이랑 멘트 하나 똑같이 희두개 이거예요? 다이어 90% 90% 다이어 좋대요 깨끗하구요 그럼 처음부터 밝히고 가죠 이 차를 왜 또 찍냐 왜? 과연? 금액이 싼가보죠 너무 십니다 지금 딱 사기 적정할 때예요 이 차 이거 무거세 하나까지 하면 한 3천만원 넘는 차인데 지금 이거 4년밖에 안 지났어요 2015년식이거든요 이거 지금 1,150에 들이고 있어요 1,150만원 싸네요 1,150만원 십니다 이거 우리 그난저 타고 싶었던 분들 많지 않으세요? 저도 이 차 되게 타고 싶었는데 정확히 십니다 정확히 싸요 150에 어떻게 사요 이 차를 잠깐 저번처럼 이상한 이상한 거 하시면 안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팔 때 뭐 주유권 안돼 안돼 큰일나 차도 싼데 기본 옵션 다 다녀있죠 전동시트 뭐 말해 뭐합니까 그런건데 다 있습니다 버튼시동 네비 후방카메라 블랙박스 2채널에 룸밀러 하이패스까지 키로수도 짧아요 심지어 이 차 무사고입니다 12만7,961 무사고예요 프로토 에어컨도 다녀있어요 요거를 왜 또 찍는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아우 뒤에도 깔끔하죠 깔끔해요 진짜 열선도 있고 자 또 다른 이유 진짜 되게 좋네요 하이패스가 있네 간지 얼마 안됐어요 그래도 됐고 깔끔합니다 이삭 모덕 이삭 모덕 이삭 모덕 이삭 이삭 300프리미엄 이삭 모덕 진짜 많이 팔았어요 뭐 이건 이 수가 없네요 이 차에 판매량은 첫 키로수에 이 가격이 많이 됩니까 잠시만요 여기 까맣게 나오네요 여기 까맣게 나오네요 옆광 옆광 네 됐어요 이 연식에 이 키로수에 이 가격이 많이 됩니까 정말요 두 분은 한번쯤 진짜 도전해 볼 만해요 우리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기업 대표님들도 한번씩은 도전해 볼 만한 차입니다 부담 없이 1150이니까요 1150 도전을 넘어서 그냥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기 뭐 할부도 되고 뉴스도 되고 다 됩니다 연락만 주시면 어떻게든 이 차 살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니까요 일단 초기 비용 없이 가능하니까 그렇죠 초기 비용 없이 그렇지 여기 또 이 차를 포기하는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까먹었어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이유가 무슨 이유가 정리하시죠 네 정리하시죠 만든다고 하면 이상해져요 네 알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화 이 차 비교 꼭 한번 해 주시고요 저희 이거 1150입니다 15년식이에요 15년식 무상으로 1150만원 이거 위아래로 한번 보시고 비교된다 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이 차 바로 탁성으로 보내드리고 하니까요 전국에서 다 문의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의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의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때 금방 나가요 지금 추석인데 추석 연휴때 나갈 것 같아요 나갈 것 같아요 항상 여기 다둥이 차 영상 보시고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명절 잘 보내세요 안녕